아휴, 안 나오시고 뭐 하신 거예요? 조금만 기다려. 여기 마저 치우고 나갈게. 아니, 미리방을 또 왜 갑자기 치우시고 그러세요? 아이고, 미리 당분간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다. 아, 왜요? 나가 있는 게 뭐가 좋아. 잠시라도 애미 곁에서 느슨밥 얻어먹는 게 좋지. 아이고, 알았다. 누님, 그 미리 시집 보낼 생각에 지금 서운하셔서 그러시는 거죠. 조금이라도 시집가기 전에 옆에 두시라고. 아이고, 누님은 그렇게 서운하셔서 미리 어떻게 보내시라고 그러세요. 아, 시끄러워! 아, 왜 갑자기 소리는 지르고 그러세요. 아, 네가 아침부터 언니야 쓰잘뜩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. 아이고, 아니. 아, 됐고. 어, 저기 너 이따 강신의 가게 문 열면은 그 저 삼겹살이나 좀 사하라. 삼겹살은 왜요? 저녁에 삼겹살 파티나 좀 하려고. 네? 아니, 갑자기 파티는 왜 하려고요? 아, 미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뭐 미선이하고 다빈이하고 정서방까지 불러가지고. 아, 식구끼리 저녁에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런다. 왜? 아,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미리 공식 결혼발표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. 나가. 너 나가서 빨리 고기 안 사오냐, 너. 어? 아유, 알았어요. 오늘 참 이상하시네. 아유, 추. 아휴. 아휴.